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0대 유튜버 떠라내풍경입니다. 오늘은 레몬생강 꿀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레몬을 한번 씻은 후 레몬 표면에 붙어있는 잔류 농약을 없애줍니다. 천연수세미에 베이킹식소다와 소금이 합해져있는 제품을 묻혀서 한개 한개 닦아줍니다. 닦은 레몬은 헹구어준 뒤에 천연식초를 넣어서 30분 이상 닦아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레몬 표면에 붙은 농약은 다 없어졌겠죠? 자, 이제 면역력에 좋은 레몬생강 꿀차 만들어 볼게요.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생강 500g을 가늘게 채쳐서 준비합니다. 레몬은 10개 정도 넣겠습니다. 약 1kg 정도 되더라구요. 레몬의 접이 잘 빠져나오도록 두께는 3mm 정도의 두께로 썰어줍니다. 생강 500g 제썰온것을 꿀1kg에 미리 섞어주었어요. 생강 500g 재썰온것을 꿀1kg에 미리 섞어주었어요. 레몬에 넣어서 함께 섞어 줍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코로나 폐렴으로 병원 가기도 무섭고 해서 급하게 레몬생강 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타민 c 가 많이 들어간 따뜻한 차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인장 설탕은 500g 을 더 넣어서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10개 1kg, 생강 500g, 꿀 1kg, 선인장 설탕 500g 이렇게 들어갔지요 이렇게 들어간 거 잘 섞어서 설탕이 녹으면 소독한 병에 잘 담아서 3일 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레몬생강 꿀차 완성입니다 레몬생강 꿀차 완성입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 따라 계피도 서너조각 넣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견용력을 높이는 레몬생강 꿀차 한잔으로 감기 기운이 싹 물러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